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연과 미야자키연 인근 앞바다인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시간 동안 31번의 지진이 연속으로 저녁 9시 30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효과나다 경우 6.6의 강진 이후로 근처 오이타연의 다케다시 구주마치의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오이타연 구주마치의 시치리타 온천에서는 온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포도 거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시치리타 온천관에서는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복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이타연의 온천이 안 나오는 것이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 직후부터입니다. 지진 발생 전에는 지하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호카이도의 온천의 색이 변했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효과나다 강진 이후에 오이타연 온천들의 문제를 보면서 백두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1903년 마지막 폭발이 있었던 백두산은 백여 년에 한 번꼴로 중소규모의 폭발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난 천년간 대폭발의 힘을 응축해 왔습니다. 이것은 후지산이 300년간 대폭발에 힘을 응축해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후지산 인근의 야만하시연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각각 4.9규모와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후지산 폭발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이 저녁 11시 15분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 지진학자의 칼럼을 보면 1월 15일 통과 화산 대폭발은 일본의 최고봉이자 활화산인 후지산이 폭발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칼럼이 있습니다.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는 1707년이었고 300년 이상 동안 침묵했습니다. 일본 미치메이칸 대학도 타카아시 석자 교수는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강진 발생 이후에 후지산이 폭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타카아시 석자 교수의 주장은 지진 발생 한두 시간 후에 폭발을 할 것이므로 그 시간 동안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지진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지진과 화산 재해 대비해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과 식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옐로스톤 화산대 폭발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옐로스톤 화산 폭발은 슈퍼분출이라고 말하며 폭발 시에는 미국의 절반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지구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